힘들게 3시에 잤는데 지금이라도 자야 살 것 아니냐 그리고 아침 10시, 11시까지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 불면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면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아침 6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도록 해주는 멜라토닌 홀몬의 리듬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 여러 가지 리듬을 조절해 주는 시계가 있는데 특별히 건강한 사람은 알람 시계도 가지고 있어요 1초도 안 틀리고 딱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알람 시계가 있어요 이 알람 시계는 멜라토닌 홀몬의 리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체 시계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눈을 뜨고 햇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쬐깍쬐깍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그 시계는 10시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10시에 내가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잔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여기 Scientific Reports 2019년 1월에 발표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침에 첫 번째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내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5시간이 지나면 살살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시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은 15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됩니까? 밤 9시가 되겠죠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에 의해서 그때부터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 10시 되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시에 자야 된다고 하는 것만 배웠지 어제 저녁에 늦게 잤다고 10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니까 10시부터 15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간이 지나면 오후 10시가 될 것이고 거기서 3시간 더 지나니까 10시에서 밤 1시가 되겠죠 이 사람은 밤 1시나 돼야 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5시에 잤어도 일어나야 되고 한숨을 못 잤어도 6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법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시계는 저녁 10시가 되면 9시 정도 되면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는 한은 밤 10시에 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면 낮잠을 15분 이상 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들이 왜 계속 잠을 못 자는가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면증 환자들은 대부분 낮에 졸든지 잠을 잡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잠자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제 못 잔 잠을 찾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제 걸 찾아 먹을 길이 없습니다 아 어제 못 잤으니까 어제 잠 오늘 낮에라도 찾아 먹자 하고 30분 이상 잠을 자면 이건 어제 저녁 잠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자야 될 본 잠을 미리 가불해서 자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낮에 두 시간을 자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자는 본 잠을 두 시간 미리 썼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세상 없어도 그만큼은 잠이 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미리 자버리기 때문에 저녁에 또 그만큼 못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15분 이상 절대 잠을 자지 말아라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낮에 쇼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코까지 골았어 왜 자요 그러면 죽어도 안 잤대 눈만 감고 있었대 그런데 우리 뇌세포는 낮에 30분 이상 잔 것은 다 계산을 해서 저녁에 거 빼갔으니까 그만큼 저녁에 못 자게 만드는데 뇌세포는 우리의 머리가 어딘가 닿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잠자는 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파에 딱 머리를 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잠을 안 잤다 할지라도 뇌세포는 잠 걸로 계산을 해서 그날 저녁에 그만큼 못 자게 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면 뒤통수가 닿죠 눈을 감고 있었어 눈만 감았지 잠 안 잤다 아무리 우게도 소용이 없어 그럼 뇌세포는 잠 잔 걸로 계산을 해요 30분 이상 자면 그만큼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불면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아예 낮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15분 이상 절대 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낮에 그럼 잠도 안 자고 뭐 해야 되느냐 밝은 곳을 찾아가 햇볕을 쪼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햇볕을 쬐면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시신경이 파괴돼서 안 되고 간접적으로라도 햇볕을 눈으로 들어오게 해주면 뇌세포 속에 시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극이 갑니다 얘가 우리 몸에서 시간, 시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계가 낮을 때는 낮을 때는 그 햇볕이 눈으로 들어와서 자극을 하면 이 자외선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홀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홀몬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사람이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이게 부족해서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빛의 밝기를 가지고 시교차 상핵이 지금은 밤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낮에 햇볕을 보면서 만들어준 세로토닌이 이제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잠옷으로 세로토닌이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이름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홀몬이 바로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홀몬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홀몬들을 리듬을 맞춰주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 홀몬이 나와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라토닌 홀몬의 재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은 낮에 햇볕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니까 낮에 햇볕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밤에 자고 싶어도 양 99마리, 98마리만 새지 잠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밤에 잠을 자기를 원하면 낮에 햇볕을 보면서 지내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져야만 잠이 오니까 불면증을 이기려면 밤에 노력하면 늦었어요 낮에 무엇을 봐라? 밝은 곳에 가서 햇볕을 봐라 네 번째 불면증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낮에 한 30분 내지 6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자기 전 5시간 내지 6시간 전에 걷기 운동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걸으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쫙 올라가서 운동 끝나면 그때부터 내려가요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나면 제일 낮은 체온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럼 그때가 밤 10시가 되지 않습니까? 체온이 낮으면 내 몸은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시간이라도 낮에 한 30분 내지 6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걷기 운동을 할 때 발 뒤꿈치가 딱 달 때마다 그 리듬이 아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을 흔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자게 해주니까 낮에 1시간 정도를 꼭 걸어주자 자 다섯 번째는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흔들어줘요 그래서 좀 힘이 쫙 빠졌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반짝 듭니까? 커피 속에는 칼로리가 없어요 분명히 정신이 들고 힘이 나죠? 이건 가짜 힘입니다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힘드는데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반짝 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정신이 반짝 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뒤흔드는 자극에 의해서 나는 에너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고갈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뒤 흔들리도록 카페인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심한 사람 조금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분명히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이 카페인을 피해야만 됩니다 또 알코올을 먹으면서 잠자기 전에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술을 한 잔 마셔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을 의지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연구 결과 절대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은 깊은 잠, 얕은 잠 이걸 하루에 네 번을 반복해서 자게 되어 있어요 얕은 잠을 잘 때는 눈동자가 막 움직여요 Rapid Eye Movement 램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잠이에요 그런데 눈동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Non Rapid Eye Movement Non REM 수면일 때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해소되고 재충전이 되는 잠이에요 그런데 알코올을 먹고 잠을 자면 이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얕은 잠까지는 들어가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질 않아요 분명히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래서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 잠을 교대로 내 사이클을 자기를 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코틴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역시 신경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는 것이 정말 양질의 잠을 자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섯 번째 잠자기 전에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라 잠자기 직전에 가장 많은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늦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밥을 먹으면 5시간 이상 소화 시간이 필요로 됩니다 그런데 저녁 10시에 밥을 먹었다 늦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 소화가 되기 전에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위 장에 남아 있으니까 얘가 꿈지라 꿈지라 움직일 거예요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누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뇌세포가 신호를 보내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을 늦게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밤새 꿈을 많이 꿉니다 내 아픈 잠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이런 사람은 낮에 자꾸 좁니다 양질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꿈지라 꿈지라 밤새 이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얘가 결국은 썩어서 독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 늦게 밤 10시에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배가 비어 있으면 잠이 안 온다 이건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도 환자들은 손이 떨리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안 떨리고 안 먹으면 떨려 그런데 이건 비정상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 술을 먹으면 떨리지 반대로 이게 지금 거꾸로 조절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야식을 하면 저녁에 늦게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렙틴 호르몬이 보통 건강한 사람은 밤 잠잘 때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저녁 5시 반에 밥을 먹고 아침 7시 반에 먹어도 즉 막 12시간 한 14시간 동안 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배고픈 걸 몰라 왜?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낮에는 아침 7시 반에 밥 먹고 저녁 한 9시 반까지 밥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죠? 렙틴 호르몬이 쭉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밤에 밥을 먹으면 이 몸이 낮인가 보다 소화시킬 일거리가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낮에처럼 렙틴 호르몬이 밑으로 쫙 쳐져버려요 그래서 밤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됐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그 음식이 딱 썩어서 독소가 되고 소화가 된다 할지라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랫배 삼겹살로 쌓이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면 배가 비어 있을수록 깊은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과도한 식사를 피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조절해줘라 시끄러운 데서 잠자려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문도 한 번 싹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잠잘 때 문을 열어놓는 건 안 좋아요 닫을지라도 그 전에 환기 한 번 시켜주고 제일 침실에서 먼 쪽의 창문 살짝 열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순환이 되게 해주고 습도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소음이 없게 해주는 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스트레칭 체조를 해줘라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신경이 흥분이 돼서 잠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스트레칭 체조 정도를 해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잠이 잘 오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홉 번째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자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잘 때는 양질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 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깊은 잠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끊고서 진짜 잠을 자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고 잔 잠과 수면제 없이 깊은 잠 들었을 때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약물 중독 때문에 끊는 며칠 동안은 힘들지 모르지만 계속 평생 그렇게 좀 양질의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끊고 그 독성을 빼내주기 위해서 디톡스를 좀 해주면서 한 일주일만 고생을 하면 약 없이 진짜 진짜 좋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면제, 졸피뎀이라고 하는 게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수면제를 먹으면 자살 위험도가 1.9배 내지 2.8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또 의존성이 있어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먹었다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걸 끊고 제대로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한 번 참석을 하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30년 동안 잠을 못 자던 불면증 환자들도 아, 제가 드디어 약을 끊고 깊은 잠을 잤는데 너무너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주 강력한 이 불면증 치료법인데 누꺼감 수면법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모든 연구 결과를 보면 그때 잠을 자야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도 밤 10시부터 6시까지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느냐 이게 불면증 환자 아니겠어요? 백퇴된에 오면 아주 쉽게 치료가 됩니다 누, 거, 감 따라서 해보세요 누, 거, 감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날부로 불면증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 밤 10시부터 6시까지 일단 방에 누워라 누워라 두 번째, 꺼 불을 꺼라 세 번째, 눈을 감아라 누, 거, 감 이 세 가지만 하면 불면증은 그날부로 사라져요 무슨 얘긴가? 어쩌다 한 번은 불면증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불면증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불면증에 깊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중에서도 불면증 환자들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하고 딱 누워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안 오면 많은 거지 뭐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은 아이고 이것도 오늘 잠이 안 오네 내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사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을 자야 돼 양 90마리 이렇게 이제 잠을 자려고 집착을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잠을 자려고 집착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고 이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꺼감 수면법은 누꺼감 이 세 가지만 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잠이 더 사라진다 그리고 오늘 잠 못 잠들 나는 죽었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꺼감을 하고 잠이 안 왔어도 그 세 가지만 지키고 눈 감고 누워서 불 끄고 있기만 하면 잠을 한숨을 못 잤을지라도 연구 결과는 50%의 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을 누꺼감만 하면 나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을 설령 못 잤다 할지라도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자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내버려 둬 그리고 누꺼감만 하고 10시부터 6시까지 누워 있으면 무엇은 나온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나온다 면역력, 항암제, 항도화제 그리고 모든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조절제, 수면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도 안 자기도 어렵지만 한숨을 안 잔 최악의 경우도 적어도 50%의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못 자도 두려움이 없고 자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누꺼감만 그 시간 있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 며칠 내로 진짜 잠이 와요 어느 날 진짜 잠이 와 그래서 이 10가지 이 10개명 불면증을 치료하는 10개명을 실천하면서 마지막 누꺼감이라고 하는 마력을 믿고 잠이 안 와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워서 그리고 이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으면 적어도 몇 프로는 잠을 잠다 50%는 잠을 잠다 내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이걸 모르고 괜히 두려워 떨었네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누꺼감 잠을 자게 되면 일주일 내로 진짜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이 누꺼감 수면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모두가 불면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로부터 모든 질병이 잠자는 사이에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의 시작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